2월 10일 금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먼저 추위 전망입니다. 토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. 일요일에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요. 이후 얼마 동안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또 예보 기간 동안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. 다만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비나 눈이 전망됩니다. 예보 기간 전반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요. 후반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강수량은 충청 이남 지역은 평년보다 많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. 주간예보였습니다. 5 4 6 감사합니다.